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보고 계신가요? 요새 정말 할 것이 많죠? 오늘은 이 두가지 간략하게만 남겨드리려고 합니다. 강강이랑 그 다음에 블레스터 인데요. 강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보시면은 틱톡이랑 메타, 바이낸스에서 만든 소셜파이 이구요. 2024년 2월 8일까지 등록하고 작업을 완료하시면 초기 회원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뭐 2월 8일이 아니라 계속 등록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얼렉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참여하시면 여기 오는데 이런식으로 와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 등을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기가 되십시오. 강강, 사용자 등의 내용이 있는데 틱톡, 메타, 바이낸스, 얼렉스에서 참여하시기 누르시면 됩니다. 스모펄 내용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초기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것. 다음 블레스터인데요. 곧 종료죠. 2월에 종료인다는데, 메인은 종료고, 얼렉스에서 중요합니다. 이게 블레스터가 끝나면서 이게 이제 스왑이나 여러가지 예치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기대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겔즈, 블레스터 오프, 여러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조만간 다를 거고요. 이것도 여러분들이 퀘스트 진행을 해주시면 또 OAT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.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. 도움이 될 사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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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중이었습니다.